대곡 봤어요 저는 큰일 났다! 잠깐만! 생각했던 게 아닌 것 같아! 그래? 벌써 안돼! 완전 악당! 세인 시크릿! 완덩 완덩! 완덩! 네 감사합니다! 완덩 먹으러 갔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멋있겠다! 완덩 먹으러 왔다! 맛있겠다! 완덩 집에 드디어 왔다! 진짜! 찾겠다! 되게... 이게 완덩이구나! 맛있겠다! 배고파! 아니 되게 메뉴 이름이 신기해! 발국수! 완덩! 돌발! 돌발 행동! 맛있을 것 같아 진짜! 여기서 뭐 먹고 싶어요? 완닭이요? 교자 완닭? 아 맞다 얘들아 나 부산 잘 도착했는지 아빠한테 카톡 왔었는데 전화해볼까요? 좋아! 한번 너네가 나인 척 한 거 받아보래? 언니가! 나 못하겠어! 나 못하겠어! 나 못하겠어! 너 할 수 있겠어? 해봐 해봐! 해봐! 정할게! 진짜 지금 너무 리얼 상황이다 아 여보세요? 오 시훈이요? 어 아빠! 응 밥은 먹었어? 아 이제 이따가 모르겠는데 아 아빠! 그거 완당 알아? 아 뭐라고? 아니 부산에 완당이 유명하대 근데 시훈이 목소리가 좀 이상하네 왜왜왜? 시훈이 같기도 하고 약간 아빠 나야! 어 근데 나 박시훈 박시훈이요? 나 박시후 언니 박시훈 나 박랑정 딸 박시훈 이제 왜 이렇게 밝혀? 아빠가 의심하길래 그럼 저 시훈이 별명인거야? 아 뭐긴 나 꼴짝구지 아 그것도 많이 했는데 아빠 시훈이 맞는거 같기도 하고 나야 나 아 이건 진짜 박시훈이야 그치? 아 그래 끝에 내려가는게 시훈이다 아 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갑자기 시훈이가 3명 됐는데 누구게? 한 명은 자윤이 오! 오! 맞아 한 명은? 제이? 제이? 어? 아빠 나야? 아빠 나야 부산 왔다고 부산 아이사다 그치 그치? 아 맞아요 맞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사가 목소리가 좀 특이해 감사합니다 아 부산이야 지금? 부산 갔어? 아 지금 아침 먹으러 왔어 완당이라고 어 아이사 소개로 오게 됐어 아빠 어 어쨌든 우리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되는 것 같아서 우리한테 한마디 해줘 아니 이제 분위기 잡혀서 이제 텐션이 아 이제 힘내라고 하루종일 힘내라고 고민 있을 때 좀 많이 먹고 맛있는 거 먹을 때 제일 기분 좋잖아 그치? 응 스페이신 멤버들이 오늘 열심히 건강하게 다녀야 네 모든 사람들이 다 즐거워 하시겠지 네 파이팅! 고마워 아빠 그래 시은아 I love you I love you 안녕 엄청 혼돈해 하셨어 오! 미션! 베이식클린 부산에 완당 먹어보셨나요? 아니요 완전 맛있습니다 이 맛있는 완당이 먹고 싶으면 미션을 성공해 용돈을 획득하세요 성공할 때마다 천월? 잠깐만 그럼 나 교장완당 못 먹겠는데? 미션을 성공해야 된다고요? 잠깐만 성공할 자신 있나요? 네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파이팅 우리 28,000원 네 28,000원 해보자 미션이 뭐지? 미션이 뭐예요? 미션이 뭐예요? 큰일 났다 잠깐만 생각했던 게 아닌 거 같아 당연히 끝나는 말을 말할 수 있습니다 잠깐만 큰일 났다 기억이 안 나요 준비 시작 식당 민주당 민주당 원당 세수리당 산나라당 유당 공진당이 아니잖아 공진당이 아니잖아 그렇죠? 공진당이 아니잖아 공진당이구나 아 네? 벌써인데 공진당 진짜요? 여기까지 연습했으니까 더 아쉽당 아쉽당 한번만 더 당 완당 먹으러 왔당 한번만 더 해줘 말 더 만들당 말 더 만들당 저 저 할래요 어 전 완당 이혜인씨로 한번 해볼게요 아 좋아요 하나 둘 셋 완 완전 지금 당 당장 먹고 싶어요 아 아 아니 지금 감독님이 웃고 계신데 왜 끄다 끄다 안 해주시는 거예요 완전 악당 에이 끄다 끄다 해주셨어요 그러면 저도 이행시 해볼게요, 완단으로 하나, 둘, 셋, 원! 완전 많이 사랑해요, 감독님! 하나, 둘, 셋, 다음! 당신은 끄덕끄덕만 해주세요, 제나! 오, 이걸 안 넘어가신다고! 끄, 아직 끄예요, 끄, 아직 끄! 한 번 더 애교 발사! 우와! 끄덕끄덕! 우와, 감사합니다! 좋아! 그럼 나도 이행시를 해볼까? 하나, 둘, 셋, 완! 완전 먹고 싶으당! 당! 당장 먹으면 나 너무너무 힘낼 거 같은데? 어, 절레! 한 번 더! 완전 먹고 싶으당! 도와줘, 얘들아! 저 한 번 해봐도 돼요? 하나, 둘, 셋, 완! 완벽한 당! 당통! 이사 언니 몫이에요. 네, 제 몫이에요. 우리 윤희가 해줬어요. 와, 장사 맡아줘 봐! 시작! 스타트! 스위스! 스시! 스타미나! 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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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키! 스프링클러! 스프링클러! 스케이트! 스프링! 스프링! 스리랑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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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노우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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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네, 말씀하세요. 아... 저희... 뭘 시킬 수 있어요? 완당 두 개? 네. 아, 오케이. 맞죠, 완당. 스프링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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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하나, 진짜요? 그래서 저희 완당 하나, 교자완당? 완당 하나, 부자완당? 하나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의 민심이 없네. 따뜻한 곳이었어, 부산! 여기는 교자완당이에요. 우와, 여기 주세요. 우와, 감사합니다. 이건 일반 완당. 우와, 감사합니다. 진짜 맛있겠다. 너무 맛있겠다. 진짜 너무 맛있겠다. 난 교자완당. 완당, 교자완당 차이가 뭘까? 이모님! 혹시 완당이랑 교자완당은 어떤 게 다를까요? 교자완당이랑 완당은요, 안 크기 차이. 교자완당은 고기가 많이 들어가고, 일반 완당은 조금 더 차이 차이. 감사합니다. 우와, 맛있겠다. 대박, 이거 찍어먹으면 맛있지? 난 먹어본다. 그냥 브레이크.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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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완당 되게 신기하게 생겼다. 저희가 엄마도 지금 만들고 거기에 자주 해주셨는데. 우와! 우와! 엄청 부드러워요. 음! 제가 물만두를 진짜 좋아하는데, 이런 피가 좀 적어서 아쉬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피가 딱 좋다. 아, 근데 진짜 부드럽다. 어린이들도 되게 먹기 좋을 것 같아요. 되게 깔끔하고 맑고요. 간이 잘 돼 있어서 굉장히 맛있어요. 이게 해장국으로도 많이 먹는데. 아, 진짜요? 이거는 진짜 먹으러 와야겠다. 아니, 무조건 드셔야 돼요. 완당 진짜 맛있다. 이거 제가 부산은 꼭 드셔보셔야겠는데요? 보통 되게 잘 되면 체인점이 있잖아요. 전국 어디에도 체인점이나 분점은 없습니다. 자부심, 엄청난 자부심이 느껴져요. 그만큼 맛있당. 진짜. 나 왜 몰랐냐? 시애플의 천재! 시애플의 천재! 박시윤! 레츠고! 음! 완당 먹어보겠당! 음! 맛있당! 역시! 부산 오면 완당은 무조건 먹어보는 거당! 음! 맛있당! 귀여워. 진짜 맛있당. 나 앞으로 당자로 끝나는 끝말잇기 누가 시키면 완당해야지? 아, 좋아. 아니, 저번에 부산 왔을 때 왜 완당을 안 먹었을까? 음! 바비바비 바비바비바비러브러브! 오늘 아침 식사 기온이 정말 맛있었고 부산에서 완당 한 그릇으로 맛있는 하루 보내세요!